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미천과 한계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소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우선 첫 번째는 사표가 나지 않도록 자기표가 죽은 표가 되지 않도록 투표하시고 두 번째는 자신의 표가 절대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투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 날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최종 선택을 국민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윤 후보는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 진행된 거리 유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서 당일 투표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투표를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명선거 조직을 총가동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지도록 감시를 잘하겠습니다. 저는 사전투표일 첫날 그러니까 3월 4일날 사전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청한 정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정권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도록 정직한 정부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 논평은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독렬한 최종선택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런저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15 총선 이전과 이후에 모든 선거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고 분석해 온 사람으로서 윤 후보가 내린 최종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선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시에 2017년 대선에 이어서 국민의힘은 연거포 주요선거에서 4차례 선거에서 연속 졸업 패배한 정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있는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총선 등에 있어서도 더 이상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가능성이긴 하지만 저는 상당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장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결국 주변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국민의힘의 중진 다선 의원들이 내린 의사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영향이 컸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합니다. 4.15 총선에서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4.15 총선 이전에 2017년도 대통령선거,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 그런 사실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는 일을 윤석열 후보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진실이고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거짓이고 동시에 악입니다. 사실은 진실은 선입니다. 거짓은 악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권영시의 선거대책본부장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론과 마찬가지로 결국 거짓과 손을 잡았습니다. 악과 손을 잡은 셈입니다. 거짓과 손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 악과 손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 사악함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선거를 훔치는 행위는 악 가운데서도 최악의 사악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악함을 재검표 등의 수없이 많은 그런 축적된 정거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윤 후보는 정거물들을 직시하고 사실과 진실과 합법과 정의 편에 서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실 편에 서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동시에 정의의 편에 서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옳은 편에 서기를 거부한 겁니다. 참됨의 편에 서기를 거부한 겁니다. 사악함을 저지른 사람이나 집단은 정말 나쁩니다. 그러나 사악함을 묵인하고 사악함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집단에 협력하고 부역한 일은 그 역시 나쁜 일입니다. 사실을 거부하고 진실을 거부하고 정의를 거부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는 경선 과정 내내 그리고 정치인문 내내 사의로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직시하기를 거부했고 요리송 저리송 그렇게 둘러댔고 언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의로 총선에서 일어난 일은 고스란히 더 진보된 버전으로 3구 대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아주 높은 것이 아니고 3구 대선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2020년 4월 13일 날 표현했다고 마찬가지로 짐승보다 못한 짓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4.15 총선은 끝난 일이 아닙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진실에 침묵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4.15 총선에서 아주 오지게 당했습니다. 4.15 총선에 침묵했기 때문에 3구 대선에서 아주 심하게 당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치 크리넥스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대선 패배와 함께 국민의힘의 노회환 중진 국회의원들은 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면서 저마다의 살 길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돈 많은 마누라가 있으니까 개나 고양이 키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정치인으로 재개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훗날을 위해서 이 영상물을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오실 겁니다. 최소한 저는 전문가로서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왔음을 증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악과 타협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타협해야 할 것이 있고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들이 훨씬 더 진보된 버전으로 3구 대선에서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후보로서는 거의 정신나간 짓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선거부정 문제는 절대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사전투표가 자신을 어떻게 나락과 수렁으로 빠뜨리고 마는지 직접 체험해 본 다음에 알게 될 것을 봅니다. 그의 우유부담함과 해석빛으로 가득창 행보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그동안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를 지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시 그것이 바로 지금 사전투표 동료에 나선 것이 윤석열 후보의 한계입니다. 율사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한계란 정해진 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결국은 정해진 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을 결정하는 데서는 야당의 중진 척건들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권영시의 의원이 책임을 많이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톱이 되면 톱이 내린 결정이 되는 그가 책임을 최종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주 최악의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중에 깨어있는 시민들도 아는 진실을 윤 후보는 눈을 감은 것입니다. 굿바이 윤석열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